필립에서 리모델링 시공하시고 마음이 만족하셨는지 어떠셨는지 얘기한 것 같아요. 필립을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부산에 처음 오는 거라서 반신반의향으로 갔는데 상담반부터 존재해주셔서 제가 필립을 결정을 했고 인사는 중간마다 전화주셔서 체크해주시고 하나는 정보다 저희가 고를 수 있게 선택을 하게 준비하셔서 만족하고 또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희 생각처럼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소스를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사 들어오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하면 그때그때 오셔서 바로 고쳐주시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